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놓아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색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새벽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나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만. 이 나만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나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나라를 구원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라를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존중을 받고 있다. 그리고 그런 나만이 어떤 환자다? 나병 환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나만의 어떤 이력들과 프로필을 보면 특이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을 통해서 이방 나라였던 아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을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아람을 나만 정군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특이한 이력입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분도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그 주변의 배경들을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어떤 의미인지 올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은 이미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우수와 이장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라합이죠. 라합이라는 기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한기 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아를 통해서 사르밭 과부가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나만이라는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을 한 명 사용하셔서 한 명이 이방인을 구원했던 사건이 아니라 나만 장군 한 명을 구원하셔서 이방 나라 전체를 구원하셨던 사이즈가 다른 장면이에요. 여러분 열한기서의 결국 열한기서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로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하나님은 아수로와 바벨론이란 나라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징계하시는 도구로,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잠 말씀은 우리가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기 위함인가?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 나눌 때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핵심은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오늘은 핵심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 사실 어제도 그거였어요.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이 은혜라고 여겼던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된다. 아람이 이방나라의 공격에 위기에 처했을 때 아람의 영웅이 탄생했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나만, 나만이라고 했어요. 나만 장군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아람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 나만 장군은 왕의 총애를 받았겠죠. 당연히 총애를 받았고 나라의 영웅입니다. 나만 장군은요, 부와 명예를 다 손에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게 바로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픈 아이들을 두어본 경험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를 가거나 뭐, 그런 소원이 소원일까요? 아이가 아팠더라면? 아니에요. 그런 부모는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죠? 아이가 건강한 겁니다. 건강한 거. 다른 게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부와 명예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왜 소용이 없었습니까? 그가 지금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나병 환자. 건강하지 못한데 부와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게 가장, 그래서 그가 가장 바랬던 건 부가 더욱더 쌓이고 명예가 더욱더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낳으면. 그런 나만에게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들립니다. 그게 바로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여자 소녀 한 명을 사로잡았어요. 사로잡아서 노예상에서 이제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팔았는데 그 소녀가 지금 나만의 집에 팔려온 겁니다. 한 소녀가. 이 소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는 나만의 아내를 수종 드는 아이가 된 거예요. 나만의 장군의 아내를 수종을 드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게 좋게 표현해서 뭐 그 당시에 노예로 팔려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날로 표현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람이란 나라에서 살게 되었을 때 아랍 나라에 대해서 좋아해야 됩니까? 증오해야 됩니까? 아랍 나라로 팔려온 건데요. 증오해야 돼요. 이 소녀는. 막 생각만 해도 너무 싫어해야 된다고요. 왜요? 한순간에 자유를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아이는 나만이라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데려온 사람을요. 그래서 결국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증오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왜일까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록 종으로 끌려오긴 했지만 나만과 그의 아내는요. 참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봐도요. 이제 자신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사발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나만이. 자 그리고는 곧장 아람 왕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전후 사정을 모두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아람 왕의 허락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왕궁으로 갑니다. 아람 왕이 적어준 서신이 있어요. 미리 적어준 서신이 있는데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합니다. 전하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의 아람에 잡혀간 어린 여자아이는요. 엘리사를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은요. 이스라엘 왕은요. 정작 엘리사를 알지 못했어요. 지휘가 이렇게 달랐는데도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진짜 큰 차이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절망했어요. 옷을 찢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 아시죠? 비통할 때 찢는 거잖아요. 그런데 8절을 보니까 그 옷을 찢고 막 비통해하는 그 장면을 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사가 듣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리고는 나만을 엘리사가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나만 장군은요. 이제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엘리사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어떤 행복한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펼쳐져야 하죠. 그리고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하게 되고 나만 장군은요. 왕에게 받은 재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총애를 받는 장군인데 수많은 군인들과 종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가져왔겠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엘리사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러면 내가 한 나라에 정말 영웅인 내가 왔는데 당신에게도 당신의 이력을 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기회를 내가 허락한 건데 벗어빨로 막 달려나올 줄 알았던 거예요. 엘리사가 장군님 오셨습니까? 막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10절 끝절 말씀을 보니까 10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만은 정작 자신을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자만 보냈던 엘리사의 태도에 분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든 환영받고 내가 어딜 가든 대접을 받았는데 아니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오라 그래서 왔더니 그래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한 장군이 복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에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남한의 부하들이 종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한을 말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난 뒤에는 깨끗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왜 여기서 돌아갑니까? 다시 괴로워할 거예요?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나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인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종이 있었다라는 것도 첫 번째 증거고요. 그 이야기를 인격이 좋지 못한 장군이라면 어떻게 해요? 혼을 내거나 다시 무시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남한은요? 어떻게 했어요? 또 들어요. 그 종의 말들을 남한의 인격이 느껴지죠. 그 목적을 잃지 말라라는 그 종들의 말에 돌이키고 계속 있게 돼요. 그래서 현명한 종들의 말들을 들었던 남한은요?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의 몸을 일곱 번 담그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아주 깨끗해져서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증이 있죠. 아까 그냥 넘어갔지만 왜 엘리사는 남한을 맞이하러 나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남한의 생각처럼 버섯발로 뛰어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남한이란 장군이 지금 자기 집 앞에 왔는데 집까지 온 거예요. 심지어 집 앞까지 왔는데 엘리사는 그를 영접하지 않고 여와의 사자만 보냈다라는 사실 왜 그랬을까? 예의가 없어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요 후에 남한이 엘리사를 만나러 갔을 때 결국에는 엘리사가 남한을 만나줬어요. 이후에 그럼 왜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남한이 지금 나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되돌아갈 되돌아가야 될 곳이 어딜까요? 다시 가야 될 나라가 어디예요? 아까 어디 장군이라고 했어요? 아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람으로 되돌아가요. 그럼 아람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17절 이후를 보면 오늘 다룰 건 아니에요. 잠깐만 짧게 보겠습니다. 17절을 보면 남한이 나병을 고침받았어요. 그는 이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겁니다. 고침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만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람은요 여호를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한 영웅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영웅이 아니 그들의 입장에선 이방 나라인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림몬이라는 신을 승부해야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예요. 우리에겐 축복이지만 그들에겐 문제입니다. 숭배할 때마다 많은 고관들을 불러가지고 막 화려하게 림몬을 숭배했던 이들인데 나만은 어쩔 수 없이 그 림몬 왕에게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상의하는 장면이 뒤에 등장한다는 그래서 그때 엘리사가 만나준 거예요. 그때는 상의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시시죠? 그건 내일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지금 아람이란 나라에서 그 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거 좀 양해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양해해 달라고 당신 엘리사가 좀 전해줘요. 내가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처음 엘리사가 나만이 처음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엘리사가 나만이 바랐던 대로 버섯발로 막 뛰어나와서 여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나만이 기대했다 그랬잖아요. 여와의 이름을 부르고 엘리사의 손을 그 환부의 손을 막 흔들면서 치유하게 해줄 거라고 상상했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나만 장군은요. 만약에 그랬다면 엘리사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그를 믿고 그를 의지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금 찾아가지도 않았겠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팠을 때 정도만 엘리사에게 갔을 거고 이런 걸 논의하지도 않았겠죠.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그냥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전에 엘리사가 그걸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어요? 순애녀인을 통해서 순애녀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개하시를 보냈지만 순애녀인이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걸 엘리사는 경험했던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낸다고 행동했지만 결국 나를 의지하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셨구나. 순애녀인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엘리사라는 사람 자체가 신령한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끝까지 끄집고 같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왠지 엘리사가 같이 가면 무슨 여우와의 법개처럼 다 될 것 같았던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나게 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결해 드린 겁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을 보게 하지 않고 곧바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야기죠.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면 피부가 깨끗해진다라는 깨끗하지 못한 물에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을 수밖에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남한 장군이 곧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엘리사가 만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목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시죠? 세상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빛 어 그럼 착각해요. 빛은 빛나니까 막 쳐다보게 만들라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빛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요. 눈이 아파요. 빛은 뭐예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빛을 통해서 누군가를 비춰주라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른다는 건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영적으로 캄캄하고 망망대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곧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를 쳐다보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통해서 곧장 예수가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곧장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엘리사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나만 장군이 경험한 그 이야기 속에서 그의 믿음보다 엘리사의 모습에서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때에 주님보다 내가 먼저 드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을 그냥 아유 아닙니다. 아유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참 겸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겸손을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결국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